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재명 당대표의 속계선언으로 제265차 최고위원회를 속계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모더반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새로 강민구 의원이 지명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오늘 첫 회의 공식 참석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당원 동지 여러분과 최고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최고위원의 구성인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청래 고민정 서윤교 장경태 전원수 최고위원님부터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과거를 밝힙니다. 인생의 시간은 알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이발사를 하셨습니다. 시인 위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을 자주 해주셨고 두 형제인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저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소천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부의 응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동지들의 큰 마음 제가 잘 갚아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등이 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동진전략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황명선 조직 부총장께서 영남 5개 시도당 방문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에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득표율 30%를 넘었고 시당위원장 임기 내내 지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일을 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토입니다.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지만 조항당의 심적 물적 지원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대구민주당과 조항당의 줄탁 동시입니다. 대구민주당의 활발한 활동과 조항당의 지원과 관심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구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발전이란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구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고 민주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첫 회의 참석을 인사말로 발언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민구 최고위원님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군 20, 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 경고사격 때문에 북상하는 일도 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곧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군사동맹이 맞먹는 군사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간 실용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가장 튼튼한 안보, 유능한 안보가 바로 평화구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 최근에는 14위권으로 추락했다고 하지만 거기 더해서 5대 군사강국이고 또 거기에 강력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꾸 힘을 과시하는 것은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습니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놀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습니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마법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계약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한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기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20일이 훨씬 넘습니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요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민구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원구성하자니까 권한쟁이 심판 청구가 웬일입니까? 참 황당합니다만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심지어 지난 5일 진행된 원구성이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헛웃음이 납니다. 원구성을 거부하면서 불법 문호동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국회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1조 상임위원장 2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3항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48조 위원회 선임과 개선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정리하면 총선 이후 첫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 선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선 이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본회의해서 선거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국회법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과거 2020년에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원구성을 두고 권한쟁이 심판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이 남바 있고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들도 많은데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의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는 않고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려 들면 되겠습니까 총선 민심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의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적 해결만을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를 사법판단의 영역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실종의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또한 권한쟁이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접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쟁이 심판 청구로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협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파토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구성과는 별 상관도 없는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법건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서 진짜 상임위를 거부하고 이제는 국회 밖을 전전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국회에 돌아올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손틈 만큼이라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파행을 노리면서 장외에서 전전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당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새 출발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권한을 분산시켜 구성원 전체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각각의 1인이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나 1표를 동등하게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통령도 1표 일반 국민도 1표 재벌 총수도 1표 말단 종업원도 1표를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은 1표 국회의원은 몇천표씩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당이라 표방하지만 투표는 누구나 동일한 1표가 아니었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달나라 옥토끼만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시대착오적 비민주정당 당원이 동원대상이었던 구시대를 청산하게 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이제 민주당의 엔진을 새로 갈아끼고 내 바퀴도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원과 함께 싱싱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거셉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할 때도 늘 반대하고 탄압하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 5일제를 실시할 때도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때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확대 강화될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며 작품에 가해지를 하지 않아 JSA 웰컴 투 동막골이 빛을 보게 되었고 저작권보호정책으로 오늘날의 기생충 BTS의 나라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고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1위 국가가 되어 방역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앞을 내다보는 개혁정책에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파 보수가 나눠 가졌던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회의원 공천 지역 경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공천부정 공천 헌금이란 말이 점차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선거 상향식 민주 공천 시스템이 정착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통령 직선 제도 총선 후보 지역 경선 제도 당시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습니다. 2년 동안 당원 주권 확대와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내 선거에서 완전하고도 평등한 1인 1표제를 놓고 이전과 못지않은 저항과 개혁의 몸부림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20%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머지않아 국민의힘도 이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을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중심 정당은 1인 총재 체제에서 원내 총무로 총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는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 평준화 시대고 sns 유튜브 시대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국회의원을 이기고 정치 고관여층의 지식과 정보의 양이 국회의원을 능가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시절이 국회의원의 권위와 리더십은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낡은 옷 원내 중심 정당에서 새 시대에 맞는 신상품 대중정당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고 당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당의 주인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화지체자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감괴무량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은 민주당의 혈액순환에 좋고 위아래 좌우가 활발히 소통하는 당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 당원과 지지자들 손잡고 정권 탈환의 길로 나갑시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수 생활 물가 즉 의류, 신발, 식료품, 월세 등 의식주 물가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나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 통계에 따르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식품, 의류, 주거 관련 품목의 고물가 현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OECD 평균의 약 3배 돼지고기, 감자, 티셔츠, 남자 정장 등은 OECD 평균의 약 2배가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이 힘겹다는 것을 이제 국제기관이 수치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 상황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방송 재개, 그리고 최근 DMZ 내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이 해법을 찾기는커녕 강대강 대치로 치다르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보, 의료까지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상황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한 보수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언론의 대통령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수 진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또한 모든 리스크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대통령이 보여도 걱정, 대통령이 안 보여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안으로 쪼그라들기보단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각 분야의 사람들과 넓은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엔 두 명의 박정훈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의 아들 체병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며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우리의 수사단장 박정훈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박정훈을 구해야 한다고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박정훈에게 항명수계죄를 내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방부 장관과 그 관계자들 이제 국회에서 철저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해병이 사람을 구하다가 떠나간 세상을 떠나간 그 사건에 대통령이 사단장 구하려고 그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우리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듯이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귀를 의심한 박정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며칠 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 박정훈은 또 누구지? 국힘당 의원 박정훈이었습니다.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은 초선인 것 같은데요. 어느 출신인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초선이 국회가 시작했는데 국회는 들어오지 않고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밖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밖에서 떠들어대면서 어디서 그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과 짜고 조작을 하는지 이제 조작된 내용을 밖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충고하는데요.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그 발언 잘못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하면 처벌받고 잘못하면 국회의원직 배지도 띈다는 것을 선배인 제가 박정훈 초선 국힘당 의원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녹취록의 일부만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교사했다고 검찰이 무리하게 아주 조작해서 기소한 사건에 혹시 무죄가 날까봐 도와주려다가 죄를 뿌리는 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녹취록은 짜집기였고 악마의 편집이었어요. 박정훈이 내놓은 녹취록은 짜집기였고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아무리 들어보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사실 그대로 말해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들어도 그렇게 들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상기해봐주세요.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언론이 제어에게 묻습니다. 이 박정훈이 말한 녹취록 듣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 출신의 언론사에서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들었지만 국힘당에선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오늘 또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체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2018년 검사 사칭이라고 했던 그 사건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가 들어보니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 KBS에서 수달 관련한 방영을 합니다. 저거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달 관련한 방영이 KBS에서 수달을 가다놓고 방영했던 거라서 아주 KBS PD가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되었고 그 PD와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 전 성남시장의 부패비리 사건 관련해서 두 사람이 거의 협잡을 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낱낱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검사 사칭 이야기가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거기서 우리 박정훈, 우리가 아니죠. 국힘당 저쪽 박정훈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악의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지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문,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상대 김 OO씨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 그 관계자가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녹취라며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 내용은 오늘 한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녹취해서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놓고서는 이것을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해서 전체를 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국힘당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한 초선의원이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과 다르며 짜집기한 악마적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없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힘당이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이거 법적 처벌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 뺐지도 조심하라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고님 혹시 수달 사건 취재한 PD하고 이 PD는 다른 PD인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수달 사건 관련해서 KBS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건 맞는데 아까 얼핏 들리기에 그렇게 들리기도 해서 그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KBS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네 네. 제작 사건은 동일인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동일인은 아니고. 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인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면 박정훈 의원은 제어머니 고발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각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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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MBC가 2년 연속 한국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서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는데 진실인가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김치찌개 파티에서 대통령은 언론인 해외 연수를 늘리겠다고 했고 기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 언론재단은 언론인 해외 연수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자에게 1년 정도 휴직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중대형 언론사에 소속돼야만 가능한 해외 연수라고 하는데요. 해외 연수 비용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좋은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죽어가는 지역의 언론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늘 훌륭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늘 지지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제26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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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